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텔레비전, 연락을 주고받는 스마트폰,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노트북까지. 현대인의 삶은 전자제품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품이 있다. 바로 LCD 패널이다. 제품마다 LCD 패널의 형태와 제작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이 부품을 중심으로 제품이 만들어진다. LCD 패널 제품 제작의 첫 단계이자 하나의 결정 없이 만들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과정. 바로 세정 단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정 기술이 세계 점유율 1, 2위를 다툰다는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불모지로 평가받던 세정 기술. 이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LCD 패널 이물제로 프로젝트의 주인공. 황순철 기능 한국인을 만나본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단추들도 잘 채우기 힘들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LCD 패널 제품 제작의 시작은 바로 세정 작업이다. 작은 이물 하나가 묻어도 곧 제품 분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함을 요구한다. 패널 같은 경우는 저희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TV도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 하나가 픽셀의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먼지 하나가 거기에 묻게 되면 그 픽셀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하게 정밀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제품이 제작된다면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얼룩져 나올 수 있다. 그야말로 불량 제품이다. 이처럼 제품의 상태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세정 작업은 몇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브러쉬로 1차로 물을 뿌리면서 닦습니다. 닦고 큰 부유물들은 밀어냈습니다. 그 다음 이쪽 앞으로 와서는 개전하면서 판넬에 더 미세하고 떨어지지 않는 부유물들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면을 닦았고 뒤집는 공정입니다. 뒤집어서 이쪽 인덱스에서 다시 뒷면을 닦는 것이죠. 물 세정을 거쳐 연마포를 사용해 패널 표면에 단단하게 붙은 이물들을 갈아낸 후 또 한 번의 물 세척 단계를 거친다. 이후 고압의 바람을 분사해 패널 표면에 남아있는 물기들을 완벽하게 없애면 총 6단계에 걸친 세정 작업이 완료된다. 세정 작업이 끝난 패널은 확대경을 통해 상태를 점검한다. 세정 못지않게 이 과정 또한 중요하다. 간혹 세정 과정을 거쳐도 미처 제거가 되지 않는 이물질이나 흠집이나 깨짐 현상과 같은 다른 문제로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게 약간 사행이 생겨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패널이 깨졌어요. 불량으로 판정된 패널은 따로 빼내어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 분석을 한다. 지금 17번이 어떤 화면인지 좀 확대를 좀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얼룩 같은 게 묻은 거거든요. 세정에서 약간 세정이 덜 된 상태. 그런 건 블럭 처리를 해서 판 이물로 잡아서 저희가 NG로 판정을 내린 겁니다. 흠집이나 물기, 먼지나 지문 자국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고 한다. 머리카락의 약 7분의 1 정도의 그렇게 가는 제품도 다 여기서 불러냅니다. 사람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들도 이 장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불량으로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량이 나올 경우 대부분은 다시 한번 세정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흠집과 같이 세정을 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패널 자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정 전 곳곳에 이물질이 묻은 패널은 세정 단계를 거치면서 미세한 이물질까지 모두 제거되어 완전 무결한 상태의 LCD 패널이 된다. LCD 패널 제작에서 꼭 필요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술력의 차이로 이 세정 장비를 수입품에 주로 의존했다는데 세정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한 기능인 황순철 기능 한국인이다. 세정 공정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교를 하자면 만약 우리가 밥을 할 경우에 쌀을 씻지 않고 밥을 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거기에 돌이 있다든지 또는 그 돌 위에 어떤 이물이 있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먹다 보면 그걸 골라내기도 하고 이런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공정에서 완벽하게 세정해서 다음 공정을 넘겨줘야 그 다음 공정에서 받아서 또 필름을 붙이고 그 필름을 붙인 그 상태에서 그 다음 공정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LCD 패널에 편광 필름을 부착해야 하는데 세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광 필름을 붙일 경우 제품 자체가 불량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척 과정을 완벽하게 끝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LCD 모니터들은 이렇게 세척된 후 편광판 필름을 부착 이후 세로 기판과 케이스 조립까지 거치면 제품이 완성 이후 디스플레이 작동 테스트를 통해 불량 여부를 확인한 다음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다. 제품을 제작하는 첫 공정이면서 결정적으로 품질을 좌우하는 세정 단계 설정 압력 이것은 합으로 올린 거예요. 상업으로 올린 거예요. 상업을 동시에 마지막 NIF의 압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완벽한 LCD 패널 세정을 위해 연구를 거듭하는 황순철 기능인 판넬이 세정되는 자리에 미세한 선과 구멍들이 나 있는 것도 그런 연구의 결과다. 이 홈은 판넬을 흡착하기 위한 진공 라인입니다. 판넬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위에 있는 브러쉬가 동작을 할 때 이렇게 날라갑니다. 진공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죠. LCD 패널을 이동시키는 방법 또한 독특하다. 흡착판을 이용해 패널을 운반하는 것. 이런 시스템은 LCD 패널이 얇아 충격에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세계적으로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황순철 기능 한국인의 LCD 패널 세정기. 세계 점유율 1, 2위를 다툴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지만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지만 워낙 가난해서 형도 제때 고등학교를 못 가고 남의 집 머성살이를 한 1년 하고 이모 집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것도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